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순항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월 29일 날 며칠 전에 낸 가구 내서 다른 걸 다 제끼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당이 미래 근력에게 넘어가는 순간 당내 분열과 혼란은 시작되고 그 정권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됩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호불호는 다르겠지만 정치인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문장을 통해서 핵심을 지적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런 능력을 높게 사기 때문에 본인의 칼럼을 자주 인용하고 소개하는 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순항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갈등 구조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실히 드러낸 부분인 거죠. 그 사례를 mb가 집권했을 때 mb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 mb가 힘을 잃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런 부분의 예를 들고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가면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는 아직도 착근하지 못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첫 단추라는 부분들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치료화될 억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지금 가는 혼란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요령을 피우고 대충 뭡니까 이용해먹고 이런 결과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사다리 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당인데 당원들이 내리는 결정하고 선거 결과가 일치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핵심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을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잘 밀어주면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근본 과정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밀어주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엊그제입니다. 솔직하게 지적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여의도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유난 연대를 거론한 것은 영리를 건드린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태 어느 정당을 가더러 착근하지 못하고 급돌다가 지난 대통령 승대에 비로소 선택의 여지 없이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착근하는데 그 의미를 가져야지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당권을 쟁취하는데 그 목표를 둬서는 앞으로 정치 여정만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볼만할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노란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에 대한 호불호가 나누지지만 차기 경쟁하는 잠재적 인사들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차기 경선이 불공정 경선이 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말없이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차기를 운운한다면 이 정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충돌한 전당대로 가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이런 충돌하도록 가도록 만드는데도 또 원인 제공자들도 대통령 실측이나 대통령 한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물민에서 잘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앉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안철수 씨야 여러분들 만들어진 여론 결과에 따라 고무가 되겠죠.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홍준표 대구 광역시 시장의 뜻과 관계없이 안철수 씨는 당권을 쟁취해가지고 그다음 작업을 모셔가려고 하겠죠. 사람이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서 볼만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좀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김기현 이런 후원회장을 그만둔 신평 변호사 이야기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나라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한 번 바라보는 여유를 가급적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상대방이 쌓아놓는 20년 혹은 50년 장기 집권의 철벽을 허물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윤석열이 자례가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해법도 정직하게 나오는 거죠. 선거 공정성 문제의 일체 손을 안 데리고 결심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고초를 겪으면 모든 비극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잘 이야기했네. 20년 혹은 50년 장기 집권의 철벽을 허물고 신평 변호사도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20년 혹은 50년 장기 집권의 철벽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냐 철벽의 가장 기본 토대가 뭐냐 이 이야기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 그걸 전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맑게나 하고 긁게나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직하니까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으니까 나오는 대안이나 전망도 다 흘려먹은 겁니다. 의외권력은 여전히 상대방이 절대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으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걸 단칼에 뭡니까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안 했으니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내가 심평변호사 답다 할 건데 이 양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를 중심으로 하여 내년에 총선을 노리며 똘똘 뭉친 당내 세력이 정성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봤은 설상가상입니다. 잘못하면 짐 일념도 안 되어 레임도 비슷한 상황으로 내몰일 것입니다. 그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잖아요. 자업자득. 그게 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평류의 이름들 사람들도 있지만 더 정직한 사람도 시민들 가운데 많잖아요. 20년 50년의 좌파 장기 집권의 철벽을 기둥하는 그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혀 터치조차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레임덕 비슷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마찬가지라. 어차피 2024년 총선이라는 것이 공정한 투표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하고 글을 잘 쓰시지 않습니까 신평 변호사 나이도 있고 이렇게 이름도 정직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정직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무슨 재물에 손을 댄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앞에.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진단도 제대로 나올 수 있고 현실 인식도 정확할 것이고 해법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전체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힘당의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망해도 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망해도. 윤 대통령으로 봤은 설상가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취임 1년도 안 돼요. 레임덕 비슷한 상황은 내 몰랐군요.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어떻게 1등이 됩니까 천하람이 어떻게 3등이 됩니까 그거를 뻔히 보면서 그게 안 보입니까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누군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만들어진 여론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선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추론도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을 직시할 수가 있으면 선입견을 내려놓고 사심을 내려놓고 위선을 내려놓고 거짓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망이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를 만들기 위한 일본의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누구를 세우면 가장 좋겠습니까 김기현 씨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나경원 씨가 부족한 것도 있고 다 부족하지만 저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이를 세웠던 것처럼 안철수를 세우면 땡인 겁니다 악이란 것은 실기고 강하죠 국힘당 사람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악이란 것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을 5년간 빌려준 걸로 봅니다 그냥 빌려준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빌려준 거니까 5년 후에 되찾아온 것은 그냥 정해진 이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전혀 인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팽팽히 당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도록 고생을 하겠죠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1년 만에 이런데 대통령이 레인덕 현상에 빠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겠습니까 누구도 기대 안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보지 않고 일어난 사건들을 외면하니까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1등으로 만들어줍니까 안철수랄 누가 여러분 첫날함을 3등으로 만들어줍니까 누가 중앙선거관리원의 여러분 선거관리를 위탁했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당을 사랑하는 책임당원들이 단식을 하더라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죽어도 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렇게 해고할 수 있는 대상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신평 변호사가 좀 정치적인 고려 없이 그냥 말을 좀 이렇게 글도 그렇지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미완의 정권교체를 달성하기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총선을 치르고 싶습니다 또 이 총선은 그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질을 갖기도 합니다 만약 총선에서 그가 속한 세력이 패배하면 그는 겨우 숨만 쉬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략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안철수가 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외면하는지 윤석열의 이름으로 총선을 하더라도 총선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닷없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로서는 여기서 당대표가 되는 확실한 다음 대선주자가 됩니다 가장 여러분 저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인 겁니다 본인이 한 그대로 대받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진행되고 그것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과 미래 국민들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은 영향은 보면 결국 사실을 외면한 죄 사실을 그냥 깔아 뭉갠 죄 사실에 눈을 감은 죄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순진한지 아니면 유치한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그렇게 뭐죠 주물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기대한 사람들도 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뭐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가 오랠 수는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추론 사실의 바탕을 두고 제가 갖고 있는 추론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안 들어 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는 뭔가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주겠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뭐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진 여론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선거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쪽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방지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